하나, 둘. 둘. 어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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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잘못. 어깨. 어깨. 오늘은 J 팀의 막내, IPB 프로 서주성 선수입니다. 프로지만 막내여서 애기 취급받는 귀여운 막내. 나이도 애기야, 얼굴도 애기고 이거 대구하나? 뭐 상관없습니다, 형님. 등받이 없이 할까요? 어, 없이 하자. 맞지? 네, 형님. 여덟 어 열 여덟 아홉 어, 원래는 이제 제가 뒷받이 돼가지고 인클라인 각도 좀 세워서 턱까지 내리는데 오늘 이제 건우 형이 완전 가동으로 하자고 하셔가지고. 근데 이게 평소에 제가 제자들한테 운동시킬 때도 처음에는 완전 가동으로 시키는 편입니다. 움직임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협응, 협응근들이 발달을 하면 그때 이제 등받이를 이용해서 중량을 좀 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. 일곱 여덟 아홉 열 형님 그립을 좀 넓게 잡으신 편이십니까? 목적 다 틀린 것 같다. 여덟 아홉 열 후 이 팔꿈치 보네, 오른쪽 어디가? 이 팔꿈치 10kg 끼울까요? 어 야금야금 올라가자. 아홉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벼운 거 아닌데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오케이 처음에는 완전 가동으로 출력 좀 올리고 한 다섯 개 할 수 있는 무게를 세, 네 개까지 하는 하나, 둘, 셋 넷 넷 넷 넷 여섯 일곱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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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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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마 걸고 고 밀어 180kg 5개면 어느정도 레벨입니까? 행위기준 말고 80kg 행위 운동 운동 3달만 할수있는 운동 3달만 했으면 오랜만에 이걸로 하니깐 등이 찐해지네 락업을 막 걸고있잖아 처음에 썼을때 팔 다 피고 등으로 버티고있어 등이 찐해 등 좋아지겠네 이걸로만 해야겠네 하하하하 3시간 동안 들고있어 둘 오케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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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반발략을 이용해서 중량을 다룰 때는 뒷마디를 쓰는데 지금은 완전 가동을 쓰기 위해서 상체코으로 버티면서 전체 AROM 풀 렌즈를 쓰기 위해서 뒷마디 없이 움직임을 최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. 형님, 아이템 착용 허용입니까 형님? 아이템 착용하겠습니다. 하나가 못쓰네. 하나, 하나, 둘, 셋 승정아, 됐나? 단계 들어와, 단계는 느낌으로. 가자, 서버 갈게. 오케이. 형님, 한 스프 더 하고 넘어갑시다. 네. 더 할까? 한 스프 더 하고 줄여서 한 번 넘어가자.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줄여서 한 번... 하나,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좀 더 어둠어? 자,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머효 위치다가 깔려도 안 되죠 깔리면 안되지 않을까 오늘 운동맙았습니다 그래도 네거티브 잡았기 때문에 50프로 성공 혜 boom 패닉만 열심히 하고 있다. 운동 열심히 안하고. 저는 이제 여기서 바로 잡고 3세트 맞다고. 몇으로 할까? 패닉은 70으로 알아야 되니까요. 토요리나 공렬님 한 일권 회장님 한 30명 오거든요. 그래서 아침부터 복잡복잡합니다. 복잡하시다가. 3세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둘, 셋, 넷, 다섯, 넷, 다섯, 넷, 다섯. 어.. 어.. 뛰어줄까? 60명이예요? 어.. 내신타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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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버틴다 아이가.. 딱 락하고 걸고 있으면 주우우 내려온다 바로 해야된다 내가 내리는게 아닌데.. 내리게 하네.. 내리는데 그걸 내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.. 자 화이팅 화이팅! 하나 둘 셋 오케이 잡았나? 가자 밀어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으악 후면이.. 후면이 없다 근데 형님이.. 형님 근데.. 더 후면이 없어 보이는게.. 이게 등 때문에 맞춰요? 서니님이 밀려서 이렇게 없어 보이는게.. 근데 넘기면 있는데.. 후면이 크던데.. 작지 않던데.. 여기가 좀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왜 이렇게 말린다 이거 어깨가 이게 왜 이런 거 볼까? 병을 열심히 해서요 지금 집중하겠습니다 실전이다 이거 가자 둘 셋 봤어 하나 으잇 으잇 오늘 26, 97년생입니다 액면관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압도해서 막내입니다 제가 제가 병농은 18살 때거든요 직급대시장 시합첨용 61kg 지금은 지금 94kg 가자 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? 라스트제 가자 하나 둘 셋 가자 하나 둘 형 형 진짜 둘 둘 둘 둘 둘 둘 셋 셋 프로랑 운동하기가 힘드네요 형 선수만 쓰고 이렇게 같은 팀으로 제2형을 특별히 놀고있어요 몸이 좋아서 그리고 사실 장난이고 몸 좋은 걸 떠나서 예의 바르고 인성이 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상이가 부상에서 아직 젊은데도 어린데도 몸도 좋고 평판도 좋아요 인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형님들한테 잘하고 이런 점들이 지켜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팀으로 좀 더 친해지고 우리끼리 좀 이렇게 침묵 도모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제가 약한 것 같으니까 번호 형이 센 것 같습니다 맞죠?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일곱 여덟 어izin 굳이 둘 세 파이팅 머리eze 파이팅 파이팅 넷 가자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여섯 여릇 여덟 여덟 둘 셋 넷 다섯 보조가 필요 없구나 레이즈, 레트럴 레이즈 중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필요하지? 하나 둘 하나 오케이 둘 셋 일곱 으쌰 둘 아홉 열 둘 하나 넷 다섯 여덟 아홉 둘 하나 둘 둘 둘 우리 세 번 했지? 네, 넘어가면 돼 한 세트만 더 할까요? 아니 저는 3세트만 한 번만 나오자 네 여덟이 견갑이 우리 견갑이 생긴 방향이 약간 사선방향이기 때문에 팔의 위치도 측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약간 15도 정도 앞으로 견갑 모양들을 올려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작할 때 올려서 텐션을 건너는 느낌보다는 처음 시작하기 전에 텐션을 걸어놓고 그 힘을 그대로 잃지 않게끔 유지하면서 밀어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콤바 마주보고 땡 거울로 땡 아, 45으로 텐션을 처음 해보는데 45으로 텐션을 처음 해보는데 45으로 텐션을 처음 해보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가볍네 3 4 4 5 5 7 8 9 9 10 1 1 2 1 1 4 5 5 5 5 6 5 6 5 6 7 8 9 10 10 4 2 3 4 5 5 5 5 5 5 5 펜슬 하모 중간 안 씻어봤다 이렇게 저 맥테 같은 걸 주지 아니, 형아 권웅이 이제 칠 수 있는데 안 치셨던 거고 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벤트 오브 레터링 중량 자체를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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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6 7 4 10 10 7 10 10 10 10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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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해보세요 이거 어디서 해 검은행님 차이 났다고 아깨 입맛 다 사라지네 아깨 아깨 식단 먹기 싫어지네 이게 홍초입니다 홍초 홍초 냉물 먹기도 좀 싫고 다이어트에 홍초가 좋아가지고 됐어 봤습니다 홍초로 다이어트한다 이거 그래서 저 이번에 좀 살 빨리 빠진거 같아요 홍초 때문에 둘 셋 1, 2, 3, 4, 5, 6, 7, 8, 8, 9, 10. 3, 4, 5, 6, 7, 8, 9, 11.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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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. 원래 제가 하는, 원래 오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어깨 운동마다 그렇게 하고요. 대신 근데 세트수가 적습니다. 종목당 3세트씩밖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. 그래서 8종목 한다 쳐도 토탈 세트수는 한 24세트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. 어깨 자체가 근육이 지금 전면 치면,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다가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. 박도의 변화도 져야 되고 거기 때문에 가짓수를 많이 선택하는 거고 세트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이제 다 3세트씩만 치면 되는데. 처음에 메인 종목 말고는 몸 안 무게 없이 바로 중량을 실어서 세 번만 강하게 때리고 빠지는 쪽으로 그런 운동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초보자들도 슈러그를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? 슈러그는 우리가 경관절의 무게를 중량 때문에 계속 숙모가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버틴다고. 그래서 이 승모가 원래 재기능을 하려고 하면 근육의 길이가 유지되어야 되는데. 중량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근육 텐션이 늘어나기 때문에.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승모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. 근데 이게 견갑 거근의 시력 자체가 잘못하게 되면 텐션이 많이 걸려서 단축이 걸리면 다른 운동할 때 안 좋지. 중량할 때 다 뺏겨버리잖아. 자 파이팅. 으쓱 으쓱 잘한다. 으쓱 으쓱 잘한다. 우리 종이 잘한다. 하트는 해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가. 괜찮은 것 같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하트해도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. 운동을 잘해도 내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. 근데 주성이랑 잘 맞네. 왜냐면 주성이가 기본 운동을 많이 하니까. 내랑 잘 맞네. 솔직히 그것밖에 할지 모릅니다. 2,3,4,5,6,7 스킬을 안 가보셨어요. 파마하지 말고 미꾸린다. 길이 많았어. 8,9,8,9,9,18,0,1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